자막제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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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부터 종교인소득만 있는 경우 스마트폰 전자신고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당회신고서는 종교인소득만 있는 경우로써 종교인소득,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만 작성이 가능합니다. 스마트폰을 통하여 전자신고를 하시면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아도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전자신고하는 방법은 스마트폰의 앱스토어 또는 구글 플레이 스토어 마켓에서 국세청 홈택스를 검색합니다. 검색된 국세청 홈택스 모바일 통합 앱을 내려받아 설치합니다. 모바일 홈택스, 손택스 바로가기를 클릭합니다. 메뉴 화면 왼쪽 상단에 로그인 버튼을 선택합니다. 공동, 간편, 금융인증서 인증, 아이디 패스워드, 지문 인증의 방식으로 로그인할 수 있으며 로그인 후 종교인소득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회원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회원 가입 버튼을 선택하여 회원 가입 후 로그인하시면 됩니다. 메뉴 화면 상단에 전체 메뉴 버튼을 선택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해 세금 신고를 선택합니다. 다음 화면에서 종합소득세를 선택한 후에 종합소득세 종교인 기타소득 신고, 정기신고를 선택합니다. 첫 번째로 기본사항을 입력하는 단계입니다. 주민등록번호를 입력 후 확인 버튼을 선택합니다. 기본정보가 조회되며 주소지 전화, 휴대전화 중 하나를 입력합니다. 입력하였으면 저장 후 다운 버튼을 선택합니다. 두 번째로 종교인소득 신고서를 작성하는 단계입니다. 종교인소득명세를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이미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있는 경우 소득명세에 표시됩니다. 소득명세를 추가로 입력하거나 수정하려면 종교인소득명세 입력, 수정하기 버튼을 선택합니다. 수정사항이 있으면 선택한의 체크 후 선택 수정 버튼을 선택합니다. 수입금액 및 원천징수세액을 수정한 후 등록 버튼을 선택합니다. 추가로 입력할 종교인소득이 있으면 입력 버튼을 선택합니다. 종교단체 사업자 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를 입력하고 돋보기 버튼을 누릅니다. 수입금액과 원천징수세액을 기재한 후 등록 버튼을 선택합니다. 종교인소득명세 화면으로 돌아왔습니다. 적용할 소득명세를 체크하고 적용하기 버튼을 선택합니다. 종교인소득신고 화면으로 돌아왔습니다. 인적공제명세를 선택합니다. 인적공제명세 세부 내역이 펼쳐집니다. 본인의 인적공제 수정사항이 있을 경우 인적공제대상자 명세 입력 수정하기 버튼을 선택합니다. 선택한의 체크 후 선택 수정 버튼을 선택합니다. 추가로 공제할 인적공제대상자가 있는 경우 인적공제대상자 명세 입력 수정하기 버튼을 선택합니다. 추가 입력 버튼을 선택하면 인적공제대상자 입력 창이 나타납니다. 추가로 입력할 인적공제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관계, 공제대상여부를 입력하고 등록 버튼을 선택합니다. 인적공제대상자 명세를 확인하고 입력 완료 버튼을 선택합니다. 인적공제 항목 아래쪽으로 이동하면 소득공제 입력 화면이 나옵니다. 국민연금 납입 금액이 있는 경우 연금보험료 공제 항목에 공공년 12월 31일 이전 가입한 개인연금저축 납입 금액은 개인연금저축 공제 항목에 각각 입력합니다. 벤처 투자조합 출자 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 항목의 계산 버튼을 선택하면 나타나는 입력 창에 해당 금액을 입력하고 적용 버튼을 선택합니다. 소득공제 화면 아래쪽으로 이동하여 세액공제 명세를 선택하면 세액공제 화면이 펼쳐집니다. 기본공제 자녀 및 출산 입양 자녀가 있을 경우 항목별 도움말을 참조하여 자녀 세액공제 항목을 각각 입력합니다. 01년 1월 1일 이후 가입한 연금저축 납입 금액이 있는 경우 연금계좌 세액공제 항목에 해당 금액을 입력합니다. 기부금이 있는 경우 기부금 세액공제 항목에 기부금 명세서 버튼을 선택하면 입력창이 나타납니다. 종교인소득 연말정산시 제출된 기부금 명세서가 있으면 해당 연도 기부 명세에 표시됩니다. 추가로 입력할 기부금이 있으면 입력 버튼을 선택하면 나타나는 입력창에 기부처 등록번호 및 기부 금액을 입력하고 등록 버튼을 선택합니다. 기부금 명세서 등록하기 버튼을 선택합니다. 다시 세액공제 명세를 입력하는 화면으로 돌아왔습니다. 표준 세액공제 및 전자신고 세액공제는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외국 납부세액이 있을 경우 외국 납부세액공제의 계산 버튼을 선택하면 나타나는 입력창에 해당 금액을 입력하고 적용 버튼을 누르면 입력됩니다. 신고서 작성이 완료됐습니다. 중간 부분에 안내 사항을 읽고 이에 동의하며 신고서를 제출합니다에 체크합니다. 환급세액이 발생할 경우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은행과 계좌번호를 반드시 입력합니다. 입력이 완료되면 신고서 작성 완료 버튼을 선택합니다. 신고서 제출 화면입니다. 신고서를 제출하기 전 신고 내용을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이상이 없으면 지방소득세 신고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 여부를 선택 후 화면 하단에 신고서 제출 버튼을 선택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와 별도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며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보다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서 접수증이 화면에 나타나면서 접수 결과 상태가 정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접수증 하단에 상세 내역을 확인하고 직접 확인하였습니다를 체크한 후에 신고 내역 이동을 선택하면 접수증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 납부서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신고 납부 기한까지 인터넷뱅킹의 국세 자진납부 코너 등을 통하여 납부하거나 홈텍스 전자납부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개인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에 별도로 신고하여야 하며 지방소득세 신고 이동을 선택하면 모바일 스마트 위텍스로 이동하여 개인지방소득세를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서가 제출된 후 신고기한까지는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이미 제출한 신고서 접수증 및 신고 내역을 조회할 수 있으며 신고서를 다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최종으로 제출된 것만 유효합니다. 이상으로 스마트폰을 이용한 종교인소득자 종합소득세 전자신고 요령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종교인소득만 있는 경우 홈텍스 전자신고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주의사항은 각 화면별로 등록하기 버튼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입력하신 후 필의 등록하기 버튼을 클릭 후 저장 후 다음 이동 버튼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임시화면을 통해 쉽게 접속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텍스 첫 화면에서 보여지는 아이콘 중 종합소득세 신고 버튼을 클릭하시고 로그인하시면 안내된 신고 유형에 맞춤형 팝업창이 뜹니다. 팝업창 내용을 확인하시고 작성한 신고 화면 등으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또한 홈텍스 홈페이지를 클릭한 경우 네비게이션이 제공되며 신고서 작성 메뉴에서 안내문에 기재된 유형으로 신고서 작성하기를 누르면 해당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 화면으로 바로 연결됩니다. 맞춤형 팝업창도 네비게이션도 제공되지 않는 경우에는 홈텍스의 로그인을 통하여 접속하신 후 세금 신고 메뉴, 종합소득세 버튼을 차례로 클릭합니다. 종교인 기타소득 신고의 정기신고를 클릭합니다. 첫 번째로 기본사항을 작성하는 단계입니다. 주민등록번호 항목의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납세자 기본정보가 조회되며 신고인 기본사항의 주소지 전화, 휴대전화 중 하나를 입력합니다. 납세자 정보에서 수정사항이 있으면 수정 입력합니다. 입력이 완료되면 저장 후 다음 이동 버튼을 클릭합니다. 두 번째로 종교인소득 신고서를 작성하는 단계입니다. 종교인소득 명세를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종교단체에서 제출한 종교인소득 명세가 있으면 화면에 표시됩니다. 종교인소득을 추가 입력하거나 제출된 명세의 수정이 필요할 경우 우측 상단에 종교인소득 명세 입력 수정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추가 입력 및 수정할 수 있는 팝업창이 나타납니다. 연말정산, 기타소득 명세 불러오기 버튼을 클릭하면 제출된 명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가할 종교인소득이 있으면 종교인소득 명세 자료 입력란에 입력할 종교단체 사업자 등록번호나 고유번호를 입력한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하고 수입금액과 원천징수세액을 입력한 후 등록하기 버튼과 적용하기 버튼을 차례로 클릭합니다. 소득 명세 자료의 수정이 필요할 경우 해당 자료 왼쪽의 박스를 체크한 후 선택 내용 수정 버튼을 클릭하면 위쪽에 종교인소득 명세 자료 입력란에 해당 자료의 소득 명세가 표시됩니다. 내용 수정 후 등록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수정된 내용이 하단에 기재됩니다. 적용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팝업창이 닫히고 입력한 내용이 종교인소득 명세란에 표시됩니다. 화면 아래쪽으로 이동하면 인적공제 대상자를 입력하는 화면이 나옵니다. 추가로 등록할 인적공제 대상자가 있는 경우 우측 상단에 인적공제 대상자 명세 입력 수정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인적공제 팝업창이 나타납니다. 본인의 인적공제 수정 사항이 있을 경우 선택 박스를 체크 후 수정합니다. 우측 상단에 인적공제 대상자 명세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대상자 인적사항을 입력 후 입력 완료 버튼을 클릭하면 수록됩니다. 인적공제 금액 화면 아래쪽으로 이동하면 소득공제를 입력하는 화면이 나옵니다. 기본공제 자녀 및 출산 입양 자녀가 있을 경우 항목별 도움말을 참조하여 해당 항목을 각각 입력합니다. 2001년 1월 1일 이후 가입한 연금저축 납입금액이 있는 경우 연금계좌 세액공제 항목에 입력합니다. 표준 세액공제와 전자신고 세액공제는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기부금이 있는 경우 기부금 세액공제 항목의 기부금 명세서 버튼을 클릭합니다. 종교인 소득 연말정산 시 지금 명세서와 함께 제출한 기부금 명세서는 해당 연도 기부 명세에 표시됩니다. 기부금을 추가로 입력하려면 해당 연도 기부 명세 추가 버튼을 클릭합니다. 해당 연도 기부 명세에 기부금 코드 및 기부 내역을 입력할 수 있으며 입력된 내용은 하단의 기부금 조정 명세에 반영됩니다. 등록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내용이 수록됩니다. 해당 연도 기부금 세액공제 금액이 한도액을 초과할 경우 등록하기 버튼을 클릭시 팝업창에 관련 메시지가 표시되며 수록되지 않습니다. 한도 초과액은 기부금 조정 명세에 2월 금액에 입력하면 세액공제액이 자동으로 수정되며 등록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수록됩니다. 신고서 작성이 완료됐습니다. 세액공제 화면 아래쪽으로 이동하면 총결정세액 및 납부할세액 화면이 나옵니다. 납부 및 환급받을 금액을 확인하고 안내 문구를 읽어보신 후 이에 동의하며 신고서를 제출합니다에 체크합니다. 환급받을 금액이 있으면 환급받을 은행명과 계좌번호를 반드시 입력하고 신고서 작성 완료 버튼을 클릭합니다. 신고서 제출 화면입니다. 신고서를 제출하기 전 신고 내용을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단계이며 상세 내역 펼치기 버튼을 클릭하면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이 없으면 개인정보지방자치단체 제공 동의 여부를 선택 후 화면 하단에 신고서 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와 별도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며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서 접수증이 화면에 나타나며 접수 결과가 정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쇄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접수증을 인쇄할 수 있습니다. 하단에 접수 상세 내용 확인하기를 체크하거나 접수증 화면을 아래로 스크롤하면 접수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용을 확인하고 확인하였습니다에 체크하여야 하단에 신고내역 조회 접수증 납부하기 버튼을 클릭할 수 있습니다. 납부서 조회 가상계좌 확인 버튼을 클릭한 후 나오는 팝업창에 납부서 출력 버튼을 클릭하면 납부서를 출력할 수 있으며 가상계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신고납부 기한까지 인터넷 뱅킹의 국세 자진납부 코너 등을 통하여 납부하거나 홈텍스 전자납부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개인 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에 별도로 신고하여야 하며 위텍스, 스마트 위텍스 모바일에서 원클릭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서 제출 목록 오른쪽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개인 지방소득세를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종교인 소득만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전자신고 요령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